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스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님들. 자 오늘 증시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한주가 출발을 했는데도 증시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2차전지에 조금 트위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어떤 흐름이 도대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긋! 오늘 코스피 1.2% 상승 코스닥도 1.7% 상승으로 둘 다 매우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장이 좋으면 보통 상승 종목이 많지만 조금은 편중된 걸까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또다시 상승에 2463까지 올라왔고 2500을 향해서 한 번 더 힘차게 가는 모습 나타냅니다. 그리고 코스닥 말해서 뭐 할까요?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어제 공부했다시피 벌써 어느덧 코스닥 9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상승하면 무려 10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2000년 이후로 코스닥이 10주 연속 상승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 그 기록과 타일 기록을 세울지 한 번 보도록 하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2차전지 때문이겠죠. 2차전지의 성장세가 아마도 코스닥의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닥 주봉인데 바로 여기 보시는 이거 있죠. 코스닥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이 원안에 있는 게 바로 10주 동안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 번 봤는데 야 이거 10주 오르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받은 것도 0.2%인가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보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쭉쭉쭉 올라가 거의 6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야 코스닥 이제 이만큼 오른 거 한 번도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그때랑 좀 상황은 다르겠죠.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우리가 계속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10주 연속 상승했을 때는 한 번 더 쭉 올라간 바 있었다고 합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동 좋았습니다. 개인만 크게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크게 매수 이 와중에 연기금 또 2차전지 많이 사네요. LG엔솔, 삼성전기,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보스코케미카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GM과 삼성SDI가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야 오늘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2차를 끝내고 3차, 4차까지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회식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양회가 개막이 되었지만 우리 예상은 한 5.5%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목표치를 5%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중국이 내걸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환율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1,297.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려고 했으나 상위 종합과 항생은 조금 보압권을 나타냈습니다. 닛게 1.1% 상승 미국 선물은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선물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빠지다가 장 후반에는 매수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매도하고 보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옵션은 콜옵션을 매도, 푸드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 개인,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성인하이템, 포스콜딩스, 현대중고, 리노공업, 첨보, 포스다인버스, 포스코케미카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점은 개인이 2차 전지 기업들을 싹 쓸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여기에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러한 기업을 같이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야 2차 전지 끝났습니까? 이제 뭐 개인들이 샀으면 이제 고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개인이 이끄는 장 한번 본 기억이 있죠.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주구장창 팔았지만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 코스피가 3300까지 간바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열기는 거기에 준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고점이니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외국인의 매동을 보시면 삼성 SDI, 삼성전자, 카카오, LG화, SK닉스, SK노베이션, 삼성전자우, LG노테, SM, 네이버를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의 흐름을 딱 보면 아직까지 삼성 SDI 이러한 대형주는 사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차전지는 끝이 아니라 단순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가격 부담을 조금 느낀 것 같고 하지만 2차전지의 방향성은 오른쪽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 방향성은 절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앞으로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산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 코스닥에 관련된 기업들과 그 반면 코스피에 있는 대형 2차전지 기업들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셀트리온, 에스케아닉스, 네이버, 카카오, 엘지전자, 엘젠솔, KB금융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추혈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람테크놀로지가 상장합니다. 배정받으신 기름들 전보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월 미국 상원 출석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혈입니다. 연준 베이지복 공개, 파월 미국 하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말해 뭐할까요? 당연히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자 2차전지 삼성 SDI GM과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이 소식에 아주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볼보 CEO가 다음주에 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들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하 상한가도차, 에코 프로 BM 19% 상승. 그리고 하나하나 캡쳐를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캡쳐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냥 2차전지 기업들 전부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그 외쪽에 붙어있는 애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순환매가 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전기차 충전소가 오늘 좋았습니다. 대형챕이라는 기업이 아시아 처음으로 미국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자 선정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맥스 홀딩스 7% 상승, 디스플레이테 5% 상승, SK네트웍스 4% 상승, S트래픽 4% 상승. 참고로 대형채비는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봇핏, 외골격슈트 연내 출시 예정 소식에 유진 로봇 9% 상승, 에브리봇 7% 상승, 솔트룩스 20% 상승, 큐림 로봇 7% 상승. 하니 길이 솔트룩스는 AI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AI랑 로봇은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로봇이 혼자 움직이려면 결국 AI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보티즈 2% 상승, 로보로보 2% 상승. 우주항공주가 좋았습니다. 위성통신시장 성장 전망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6% 상승, 인텔리안테크 6% 상승. 기술주가 좋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나스닥에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 SK에닉스 2% 상승, 카카오 4% 상승, 네이버 4% 상승. MLCC가 좋았습니다. 삼성전기 4% 상승, 코스모 신소재 10% 상승. 그 반면 철강주를 비롯한 중국 관련주는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기대했던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동국재강 5% 하락, 현대제철 6% 하락. 자율주행 관련주인 모트렉스 5% 상승합니다.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운영기술개발사업기관 선정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CCTV 관련주인 뉴질렛 파마 하은가에 도착하네요. 채권자 조합의 파산 신청 소식에 하은가에 갑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미코 바이오메드 20% 급락, 미허가 장소에 진단키트를 포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